아 다들 잘 지내셨나요 아 저도 이제 마지막 금요일 마저 이제 이제 마저 보내고 내일 토요일이잖아요 주말이잖아요 내일 저희동 생일인데 이제 내일 잠깐 이제 제가 저번에 영상에서 진짜 되고 갑니다 아 대고 가야 돼서 오늘 좀 일찍 자야 될 것 같아서 영상을 영상을 좀 늦게 찍었는데 어쨌거나 오늘 좀 일찍 돼야 돼서 음 에 많이 못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영상 올려가서 바로 자야 될 수도 있고 아무래도 시간이 조금 남긴 한데 그래도 저도 어쨌든 지금 시간이 잠깐 남아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아 예 지금의 갔다 와서 영상 찍어서 이제 바로 이제 여기서 올려 드릴께요 찍은거 되어 갔다 오면 자 여기 앞에 있는거 이제 영상이 되었는데 이거 하고 이건데요 이래 꽉 하잖아요 이제 오늘 영풀 가니까 저의 마치 이제 작고 상들도 하다 그러니까 이거 하고 이거 있었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원퍼스 원인드 하고 이거 두개 이거 두 봉지 하고 이제 이거 세개 먹고 난거 두 봉지였어요 근데 한 봉지 먹고 여기도 한 봉지 세검고 한 봉지 예 한 봉지 난다 세검고 한 것도 이제 두 봉지 먹고 한 봉지는 이제 제가 받는다고 놔두고 어쨌든 간에 저 어제가 총 2,000원에 총 2,000원에 총 8개 샀네요 어쨌든 간에 2,000원에 8개 샀네요 어쨌든 간에 2,000원에 8 봉지 그리고 이제 돌투스 달비천왕 치킨 마셔가던데 약간 나긴 나던데 뭐 그렇게까지 많이 나는 정도까지는 아니었고 약간 짭짤한 정도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어쨌거나 오늘 하루만 이제 홈퍼스에서 이제 원퍼스 원을 하길래 제가 이제 저희 엄마랑 같이 가서 사가지고 왔어요 이게 먹어봤는데 뭐 아 죄송합니다 어쨌든 간에 먹어봤는데 뭐 약간 뭐 뭐 진짜 치킨 맛 정도까지는 아닌데 그래서 살짝 나는 정도 뭐 이제 치킨 맛까지는 아니었고 살짝 나는 정도예요 그냥 약간 짭짤한 거 그 맛은 더 조조스 맛은 그대로 나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는 어쨌든 간에 어쨌든 간에 어쨌든 간에 이거 하고 이제 여기 3개 묶어둬 멀티유도 3개 차원짜리인데 이걸로 원퍼스 원이니까 이제 이거 묶어놓은 거 2개에 천원이잖아요 그러면은 6개에 천원 쭉 산건데 작은 거니까 6개에 천원이면은 거의 한개 166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오늘 하루만 이제 하더라구요 아무래도 문플러스가 이제 지금 이제 영업 끝나기 전까지 한 1시간 종남은 1시간 남았긴 했냐 어쨌든 간에 근데 이제 지금 밤에 가신 분들은 아무래도 더 싸게 살 수 있겠죠 아무래도 이런 거 아니어도 뭐 아무래도 일반적인 뭐 그 그 튀김이라든지 뭐 이런 치킨 같은 거 이제 보통 반값으로 이제 팔잖아요 보통 이제 밤늦게 가면은 그거는 이제 그날 다 못 팔면은 바로 이제 버려야 되니까 다음날은 아무래도 버려야 되니까 버려야 되니까 버려야 되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 직원분들이 가져가기도 한다고 하더라고 한 한 거 같긴 한데 저 정확히는 몰라요 그저 피가 팔고나는 거 이제 당일날 만들어 가지고 이제 못 파는 거는 이제 직원들이 이제 이제 뭐 이제 뭐 폐기 시키거나 아니면은 뭐 가져갈 수도 있겠죠 확실한 건 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거는 이제 아무리 그러니까 아무리 저렴하게 탈수 팔 수 밖에 없는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좀 큰 같더라고요 어쨌건 저는 밤늦게 가본 적은 없는데 이제 제가 저녁에 8시 좀 넘어 또 이제 저희 엄마랑 이제 잠깐 저희 GS 슈퍼고 잠깐 갔다 왔는데 그때 가니까 그 뭐지 진짜 반값에 완전 거의 저렴하게 팔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삼각김밥 하고 이제 샌드위치인가 그 모닝돌 샌드위치인가 그거 하고 음료수 하나 이렇게 해서 사왔는데 그때 이제 계산할 때 실수로 계산원이 실수로 할인 스티커를 안 붙은 줄 알고 정상가로 계산해 보이시더라고요 난 나중에 저도 나중에 확인했는데 이미 집에 오고 나서 제가 확인해가지고 거기서 확인했으면은 이제 딱 바로 처리해 주시는데 제가 집에 오고 나서 그걸 봐가지고 저도 좀 아깝긴 해요 돈이 조금 약간 많이 많이 약간 좀 손해 본 느낌은 드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어쩔 수는 없는거고 이미 먹어버린건데 어쨌든 내일 갔다 잘 갔다 오겠습니다 어제됐나 제 영상 봐주시는 분들이 이제 몇명인지 모르겠지만 저회수가 조금 희망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구독자가 한명 더 늘어가서 원래 4명이었는데 한명 더 늘어지면 5명 정도 됐거든요 이게 1000명을 채우려면은 구독자 1000명을 채우려면은 아직까지 995명을 제가 더 채워야 돼요 그렇게까지 제가 채우고 싶긴 한데 아무래도 제 영상 자체가 아직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진 것도 아니고 그긴 그렇죠 어쨌든 간에 뭐 아직까지 이제 여기 유튜브에서는 제가 이제 그 뭐죠 이제 그렇죠 이제 돈 수익 자체가 없지만 대신에 이제 카카오TV 같은 경우는 수익이 조금 있거든요 많이 나이지만 이제 지금 모아놨는데 한 27원 정도? 광고금을 받은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조금이라도 집 모으고 있긴 있어요 따로 돈을 이제 또 돈을 모아놓은 것도 있고 제가 일해가지고 최근엔 아니고 이제 몇년전에 이제 제가 일해가지고 모아놓은 것도 있고 오늘 이제 저희 아빠가 빌려가신 돈 아빠 통장에서 돈 받아가지고 어쨌거나 채워넣고 다시 어쨌든 간에 내일 내일 대구 갔다 오면은 아마 몇시에 올진 모르겠는데 아침에 아마 갔다가 오후 늦게 아마 오겠네요 아마 몇시에 오후 늦게 올진 오후 몇시에서 올진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마 아마 점심 먹고 아마 올 거니까 아무래도 식 아무래도 잠깐 보고 12시 좀 넘어서 아마 식 보고 나서 잠깐 하고 와서 아무래도 이제 밥먹어도 내려갔다가 아마 1시 넘어서 2시나 떼서 내려올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정확하게 몇시라도 내려올진 모르겠는데 내일 가봐야할게요 오늘은 그냥 이거하고 이거 잠깐 이제 찍어서 보여드리려고 제가 영상이 켰어요 좀 일찍 잘 되다보니까 영상 올리고나서 한 2시 정도 남았거든요 이제 영상 올려가 잠깐 남는 시간에 아마 제가 아무래도 잠깐 뭐 하다가 이제 자야 되겠죠 일찍 일어나야 되니까 내일 갔다 오고 나서 영상을 제가 좀 늦게 올릴 수도 있거든요 언제 올릴지 모르겠지만 뭐 아무튼 여기까지 전 영상은 마무리 찍은 걸로 하고 이제 아직 확실한 건 모르겠어요 오늘 하루만 이게 그거라서 저 아무리 내일은 아무래도 없을 수도 있죠 아무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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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그래도 홈플러스에서 이제 산거다 보니까 저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가지고 거기 이제 29일부터 그러니까 어제부터 해가지고 12월 2일까지 1,6일까지 무슨 몰빵데이 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무슨 데이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데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아무래도 오늘 1일이면은 다음날에는 뭐 다른 내일은 뭐 다른게 있겠죠 저랑 줘서 모르겠지 뭐 어쨌든 간에 내일 저희도 생일이라 생일 축하해주고 가서 영상도 찍고 해가지고 오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영상 여기까지 찍고 마무리할게요 다음에 봬요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 찍어서 또 올려드릴게요 그럼 이만 빠이 노인 또 strengths teilweise 한